현대차그룹이 지난해 전세계 완성차 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판매량 3위를 차지했습니다.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전세계에서 684만 5천대를 판매해 도요타그룹, 폭스바겐그룹에 이어 3위에 올랐습니다. 지난 2010년 포드를 제치고 5위에 오른 지 약 12년 만입니다.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다른 5위권 완성차그룹들이 모두 판매량 감소를 겪는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전년 대비 판매가 2.7% 증가하는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.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시장에서 판매량이 증가한 영향입니다.